안녕하세요 박성노 원장입니다. 질병 한방의 OK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잔기침과 피로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기침이 멈추지 않고 오래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수 증상으로 자두자두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이런 피로감까지 호소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잔기침이 왜 멈추지 않고 약을 먹는데도 계속될까? 약을 먹을 때는 조금 나은 듯 하다가 약을 끊으면 다시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벌써 5주째 이렇게 약을 먹을 때는 잠잠해지다가 약을 끊으면 또다시 기침을 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가지 원인을 좀 더 제시하고 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나을 때가 지났는데 기침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약을 먹어도 잘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원인을 한 4가지 정도 분류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원인은 기관지의 건조 때문입니다. 1차 면역을 담당하는 점액들이 충분히 촉촉하게 발라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이유에서 기관지가 좀 메마른 상태로 돼 있을 때 이럴 때 장기침을 통해서 외부의 침입물들을 배출하려고 하는 이런 작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한의학의 질병 개념으로는 풍수라는 질환이 있거든요. 이것이 가장 유사한 개념일 것 같은데요. 이 풍수의 증상을 보면 목구멍이 간질간질하면서 말을 하려고 하면 기침이 나오는 이런 증상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후유증으로 장기침을 겪으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의학적 병명은 풍수라고 진단 내리고 어떤 동반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 눈이 깔깔하다, 입안이 마른다, 잘 때 땀이 축축하게 나는 편이다, 얼굴이 붉어진다, 얼굴에 열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평소에 알러지가 좀 있는 편이고 피부가 건조한 편이라는 공통점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을 동반할 때에는 내 기관지가 좀 건조해져 있구나라고 판단하셔도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습도 조절을 잘 하시고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면서 치료에 있어서는 폐의 음을 보하는 한약을 통해서 치료하면 치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폐음을 보하는 한약의 대표적인 것은 경옥고가 있고요. 체질에 맞춰서 탕약을 처방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이것은 한의원에서 한의사와 상담하시고 처방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객담을 위해서 기침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래를 뱉어내기 위한 기침이 나오는 것이죠. 맑은 가래 또는 흰 가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폐나 기관지에 분빗물이 배출이 되는 것인데 이 분빗물이 폐나 기관지에 끼어 있을 때는 호흡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뱉어내려고 하는 반응이 기침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색깔이 아주 노란색이면서 끈적하게 변하면 이것은 이제 염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색깔의 차이와 점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폐와 기관지에 가래를 뱉어내기 위해서 나오는 기침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폐사진을 한번 찍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일단 폐의 어떤 염증 심하면 폐렴으로 진행되었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기침이겠거니 하고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폐사진을 찍어서 폐와 기관지에 어떤 병변이 없다는 것을 우선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거기서 큰 이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폐와 기관지에 염증이 발생하는 이유, 원인을 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한약을 쓴다면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폐의 압력이 높아져서 삼출물이 분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병명으로는 삼출성 능망염이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것은 흉강에 물이 차는 증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폐를 더욱더 압박해서 호흡곤란과 함께 기침할 때 옆구리나 겨드랑이 아래가 굉장히 아프고요. 기침을 못할 정도로 아프죠. 그러면서 좀 응급을 요하는 질병일 수 있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질병을 현음이라는 질환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의학체계 속에서는 한의원에서보다는 응급질환으로 응급실로 내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침을 유발하는 또 한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것은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스가 올라오기도 하고 식도를 통해서 올라와서 목적 있는 데를 자극하면 아주 장기침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것은 자극감이 있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이런 질환을 식적수, 음식에 상해서 발생하는 기침도 있다고 옛날부터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질환으로도 기침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심한 원인, 결핵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기관지학장증, COPD라고 하는 만성폐색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병이 진행된 건데 사실 이런 거는 큰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일단 한의원이나 동네 병원에서 잘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삼출성 능망염 빼고 한 세 가지 정도는 한의원에서도 잘 치료가 되고 원인만 잘 파악하면 치료도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침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기침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성피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피로하고 기침이 멎지 않는 이미 그런 몸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몸 상태를 되돌리지 않으면 기침이 계속될 것이다. 기침이 피로를 유발하기도 하고 피로한 몸 상태가 기침을 유발하기도 하는 이 양면적인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이것은 동시에 같이 치료해서 몸을 좀 보하고 폐를 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복되었지만 후유증이 오래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거는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게 원인도 알기가 어렵고 또 약을 써도 완치가 어려운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의학에서 증상을 잘 변증하고 원인을 잘 파악하면 정말 어떤 질환보다도 잘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니까 잔기침과 피로감이 오래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의원에서 상담하고 처방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